시작!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! 내가 일할 줄 알았다 내가 일할 줄 알았다 그리고 다음은 호스플리 플립 왜 호스플리 플립이 되어있어? 왜 호스플리 플립이 되어있어?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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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마리언니 자고 자 딴건이 좋지? 오케이 가 가 가 가 찍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겠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야! 야 괜찮아? 많이 놀랬죠? 나 바보가 돼버린 거 괜찮아? 많이 놀랬죠? 이러고 승인 ! 무 어? 으어! 오우! 오우! 조심조심조심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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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센을 왜 안해! 아니 왜 거기서 드라마 하려고 해! 사람이 먼저다. 으아! 우와! 하하하하하하! 하하하하하하! 웃는게 먼저다. 우와! 오우! 오우! 넌 못 지나간다. 오우! 오우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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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소파에게 뵙기 위해서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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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찍었다 나이스 우와 우와 다 넘어 잠깐 잠깐 컨텐츠 종목변경 그런데 말입니다 왠지 잘가다가 발을 미리 빼놓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과하게 회전시키면서 두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살포시 랜딩 시도는 좋았으나 리얼함이 조금 부족하군요 랩스에다 리얼이티 가 부족하군요 주 li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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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